네 기자 상단 폭포 18선 폭포 상단이죠 거기서 20미터 못가서 개코 원숭이 바위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앞발도 나왔네요 그리고 그 아래는 수많은 개들이 있어요 강아지들이 조심해서 내려가 볼게요 저기도 개가 있고 누렁이 새끼같이 생겼네 여기도 개코 닭숨도 닮았고 완전 뭐 새끼 강아지처럼 생겼잖아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